두번째다 이거 이상해 조금 이상한데 이거 키도 이상한데 시보틀이 문제가 있구만 또 뜯어봐야겠네 시보틀 아이고 잘못한다 오우씨 아 완전 망했네 아 나 왜 이 맵을 모르겠지? 분명 달렸던 맵일텐데 오우씨 아 이거 페널티 못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거기 옆구리 싣고 기다리세요 제 옆에 찔러줄테니까 아 그게 아 이거 거기 도는 방법을 모르시네 저기 거의 프락첼로 돌거든요 아우딘 나인타서 아 이미 미스잇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영국 영국 실버스톤이요 실버스톤 아 원래 게임은 남탓이지 게임 안해보셨나 이거 게임은 원래 남탓하는거야 롤 안해보셨나 이거 원래 게임은 원래 게임은 남탓이야 원래 게임은 남탓이야 게임이 divis지않고 그 게임은 남탓이야 게임을 진행할 거야 위치해 으깨 예전사 버튼 아 이분들 다 안달려 보셨네 여기 진짜 보석도루를 서행하시네 막혔다 뚫어야 되는데 아싸 낙았다 오이씨 아이씨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막 그냥 그냥 오늘 운이 더럽게 썼네 아 계속 막히네 아이씨 아 이거 외국 멀티 아닌데 왜이러지 자꾸 외국 멀티와 데려간다 아 아 브라질의 복수 아 맞네 맞네 브라질이 있었네 내가 그전에 내가 했네 아 내가 그전에 한개 있구나 예 어서오세요 아 근데 브라질에서 한개 있구나 브라질늄 아 RLRL! 아, 손톱 못잡아야겠네. 아, 손톱 못잡아야겠네. 아, 손톱 못잡아야겠다.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이를 물어볼때는 너네 나이를 먼저 밝히시고 하는게 예의겠죠 내 나이는 몇살인데 네 나이는 몇살이니 이렇게 해야지 다짜고짜 네 나이 몇살이니 하고 하기에는 43? 어이 맞네 43이면 말씀하 편의하셔도 됩니다 노인이시네요 아쿠아 아쿠아 그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안배우셨나? 전국에서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는 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직 오암마 못보시는 나이인가 오암마 못보셨어요 아직 나이가 아직 잘 모르시네 아쿠아 첫판부터 장려한지 아 그거 알면 19세는 넘었네 저분은 청소년은 넘었네요 이거 청소는 아니라 다 보은데요 아 그건 법률 위반이죠 아쿠아 아우 안되잖아요 가로드님 예 뭐가요 아까 그 프락셀러로 돌아가는 코너 있잖아요 돼요 인으로 던져요 던치면 돼요 보고 연구 좀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거기 프락셀 아니면 못따라가요 사람들 아 너무 안쪽으로 노나 인으로 던지면 돼요 혹시 패드 휠이세요 패드세요 패드요 패드 신비안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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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